자 오늘 같은 경우엔 GT5에서 여러가지 뭐 레이스라던가 아니면 새송모라던가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뭔가 신호가 왔어 송형규 사무엘님 슈퍼채팅 2천원 감사합니다 오마이갓 송형균의 2천원을 주정하러 감사드립니다 퀴즈어 자본주의의 신호 아이스키님 어떻게 아셨지? 자 들어가보겠습니다 공항 레이스 출발세트 뭐가 또 신호가 왔는데? 대한민국 언더보이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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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젠저코리아 언더보이님 안주셔서 젠저제 쳐놓으면 진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엔진프로 아이고 텁텁하니 만주셔도 되는데 천백원원 진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괜찮아요 안주셔도 돼요 크랑이님 1천원원 진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박국 시작하자마자 벌써부터 자본주의가 들어온다 아니에요 크랑이님 안주셔도 됩니다 아니 크랑이님 4천원원 5천원원 샥 넣어놓은 리무직 7천원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제 그만 크랑이님 8천원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니 자본주의가 흘러들어 오고 있어 이제 그만 아니 후원이 연속으로 아홉번이나? 아니 그리고 전투식이랑 세절겜지님? 만원원 진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니 크랑이님 만원원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슈퍼챗을 클릭 여러분들도 방송을 하시면 제가 자본주의의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후원금액이 1억정도? 아 1억은 뭔가 아쉬운데 10억으로 합시다 여러분들 물론 제가 10억에 있는건 아니지만 저번에 다 써서 이게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세팅 화이팅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진짜 편한 마음으로 봐주세요 이게 초반에 레볼루는게 정말 힘든데 아 루피님 아 정말 나란히 갑시다 어차피 늦은거 누가 너 꼴찌를 잠깐 길 아닌데? 망했네? 이쪽으로 와서 아 여러분들 진정하세요 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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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원래 암레이스인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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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다 망가져요? 이미 망가진 것 같아요 크리거가 아니 이 사람들 아니 이건 아니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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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뭐하신겁니까 여러분들 어? 길을 막고 있다고 여기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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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와 진짜 이분들 진짜 어? 제가 다른 의미로 감독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못 지나간다? 어? 이거를 누가 이렇게 막을 생각을 하는거지? 하지만 제가 뚫고 갈거에요 힘으로 어? 그리고 위에 이거 뭐지? 어렵다고? 하! 저기 위에 전광판에 뭐가 써져있는데? 어렵다고 하면은 당신이 못하는겁니다 원래 극타에 이런게 있었나 근데? 아아아아아아악 아니! 아니! 안 돼! 안 돼! 뭐였지? 레이스 도중에 그만좀 넘기세요 여러분들 어? 미션클리어 아니 내 하트님 맏우원 진짜 너무나 감세린다워크해졌어 자 이제부터 카습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어? 이거 또 뭐야 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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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멈추라고 여러분들 제가 GTI빱 유튜버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 올해로 이제 서른 한 한 한 한 아 21살이 되고싶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님 안녕하세요 어우 너무나 감세린다워크해졌어 오마이갓 어 누구야 안돼! 여러분들 제가 지금 튕겼습니다 이런 젠작 서버가 불안해가지고 내가 지금 튕겨도 되는거야 이게요 각자 포사특화 준비할거에요 자 여러분들 가이드 미사를 금지하고 기본 올해로 싸워봅시다 지금 여기서 시작하면은 제가 바로 죽겠죠? 그래서 몸을 돌려야돼요 이게 회피동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고소특화 잠수함 전쟁 준비 출발세트 잠수함 전쟁 출발세트 발사 아 뭐야 내 위에 이거 뭐야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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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어어 옆에 파란색 파란색 아네 아따 쏘지마세요 다른사람 어디갔어 와 이사람들이 잠수라면 제가 볼 수가 없거든요 발사 발사 어어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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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수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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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5초 뒤 가이드 미사일이 허용됩니다 물 위로 다 올라오고 이제부터 가이드 미사일을 허용 출발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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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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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로 오 마우스로 해야 되는구나 오 불편해 어어 어디야 어디야 아 마우스가 이거구나 어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 가이드 미사일 아까운데 이거 난리지마 잠시만요 옆자리로 가면은 한발 더 쏠 수 있어요 아 에반데 자 이킹 어잇 결국 터진건 나였고 보시면은 생존자가 이분 자 루피님이랑 그리고 0824님 바이프레스님 아유 지금 나 빼고 다 살아있는데 지금 카블리 헬기분들 어 무차격 폭격해주세요 잠수함 부시러 가자 출발 하트 잠수함 한 대 남을 때까지 아니 잠수함 너무 많은거 아니야 근데 인간적으로 어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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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에 얘네를 터뜨릴 수는 있을까 근데 발사 나이스샷 나이스샷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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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기는 공격하지 말아주세요 근데 뭐 우연히 맞는다면 어쩔수 없구요 어 이게 코사트카를 빨리 없애야돼 얘들 어 너무 질겨 어 나이스샷 침몰 성공 뭔가 무리지어가는 고래같나요? 그저? 고래같은 느낌? 그 차가 이래서 재밌는거에요 발사 발사 자 생존자는 손을 들어주세요 코사트카 대전 1등 초코님 빠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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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새 지향 ratios 포레이 części 며칠 간텐데